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단장 모시고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 자세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스케줄 좀 어떻게 되시나요? 요즘 충남에서 계속 확진 환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해갖고요. 현장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나 지침교육 이런 것들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본에서 진행하는 회의도 또 참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주신 것만으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그럼 먼저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주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전국 시도별로 다 그 지원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각 시도 단위에서 전문적으로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고요. 충남은 2018년 7월에 만들어졌고요. 저희 주요한 역할은 충남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역학조사 그러니까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자들,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 훈련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다면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현장 역학조사를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조사 지침이나 아니면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훈련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신종 감염병과 관련한 대응, 훈련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더운 여름철까지 마스크 끼고 다닐 줄은 조금 몰랐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월 20날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3월에 순천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했을 때가 3월 1일에 한 900여 명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8월 15일 어떤 대규모 행사 이후에 집단 발생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8월 17일부터 해서 거의 한 열흘간 200명 이상 매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에는 400여 명이 좀 넘게 많이 발생을 해서요. 상당히 조금 위험한 상황. 신천지 이후로 가장 크게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크게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르스 때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전파 속도나 규모 등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전파가 쉽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 2015년도에 메르스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감염 전파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 내에서 한 4명 정도 메르스는 지역사회 내에서는 대략 한 0.6명 정도였는데요. 코로나19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사람당 대략 2.2명 또는 3.3명 정도 확산을 시킨다고 봐서요. 감염의 어떤 전파의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훨씬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보도를 통해서 보면 다른 유형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확인된다고 하던데 이건 좀 왜 그런 건가요? 그 바이러스는요. 본인들이 잘 전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진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바이러스를 말하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WHO가 밝힌 바로는 대략 7가지 정도의 변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초반에 4월 초 이전에는 S 또는 V그룹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확산이 됐고요. 지금 이태원 클럽 이후부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성북사랑제일교회 현재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 유전자형을 봤을 때는 GH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S, V, GH가 바이러스의 약간 형태를 나타내는 건가요? 네. 그 아미노산 변이 정도에 따라서 그 형태가 조금 다른 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구분해서 7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그래서 GH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는, 감염 대상이 되는 세포에 더 잘 붙을 수 있을 형태로 이 변이를 가져간 거예요. 더 쉽게 잘 걸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되는 세포에 잘 정착이 되니까, 잘 붙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접촉력이나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한 두 배 내지 여덟 배 정도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훨씬 더 전파가 안정적으로 더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충남 지역 곳곳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충남은 제일 많이 발생했을 때가 2월 3월경에 실내 피트니스 센터, 일명 중바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서 네. 그렇죠. 천안에서 한 103명, 전체적으로 한 130여 명, 중바와 관련해서 한 103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여에 있는 교회, 서산에 있는 연구소에 해갖고 2, 3, 4월경에 대략적으로 한 130여 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은 조금 잠잠하다가 그 다음에 이태원 클럽, 그 다음에 방문 판매, 대전하고 서울 방문 판매를 중심으로 또 조금 확산이 됐다가 그렇지만 그 2, 3월에 많이 발생했던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8월에 들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116명의 환자가 지금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 3월에 비해서는 적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집단 발생 검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로 인해서 N차 감염이 좀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8월, 15일 이후에 집단으로 조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단으로 많이 발생한 그 집단에 속해져 있는 확진자 또는 그 확진자의 접촉자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사회 내에서의 집단 발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에서 보고를 한 바에 따르면 성북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집단 발생권이 8월 20일 현재 한 20곳. 그 다음에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집단 발생한 건이 8월 28일까지 종교시설에서 6곳.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제 어떤 대규모의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충분하게 진단검사를 다 받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충분히 취해졌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확산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좀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 된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도 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내에서도 감염 경로를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반에는 신천지다 아니면 해외 유입이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았는데 현재 8월 8일부터 21일 이 사이에서 좀 봤을 때는 전체 국내 발생 건수 중에 한 16.4% 정도는 아무리 조사를 해도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사례가 이제 16.4% 정도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많이 전파되어 있다. 그러니까 N차라는 거가 한 번 1차, 2차가 아니라 여러 차례를 반복을 하다 보면 최종으로 얘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이미 많이 확산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무증상... 무증상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무증상에 어떤 감염 환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이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확진됐다는 거를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충남도와 각 지자체는 이 확산 예방을 위해서 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응 상황은 좀 어떨까요? 그 충남도랑 그 다음에 뭐 시군 지자체 이렇게는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씻기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밀집하지 않아야 되고 또 밀폐된 공간에 좀 덜 가야 되고 밀집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거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랑 충남도는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고위험 시설, 주점이나 아니면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체육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 그 다음에 행정 지도, 명령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조기에 나가서 제대로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군별로는 10만 명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그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어요. 9월 5일부터는 이제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또 역학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즉각 대행팀이나 이런 팀들을 이제 현장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뭐 마스크 착용이 답이다. 뭐 코로나19 마스크 착용이 답이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확실하게 감염 차단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스크를 착용하게 될 경우에는 감염 위험을 85% 정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학술지에 이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마스크 쓰는 것과 관련해서 저항도 있었고 쉽지 않다. 그리고 다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도 다행히 이제 국내에서 많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감염 확산을 막고 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더운 여름에도 지금도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또 지금 또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얘기해도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감염에 어떤 노출되거나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내 특히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요. 보통은 저희가 길게 머무를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면 머무는 시간은 줄이시고 또 거기 있는 동안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음료를 드시는 시간 외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마스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희가 코로나 초창기 때는 뭐 KF94, KF80 이런 마스크를 꼭 권장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여름에 맞게 메쉬 소재, 우레탄 소재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런 것도 효과가 다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건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이런 거는 다 되고요. 덴탈 마스크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쟁점이 됐던 망사용 마스크. 망사용 마스크는 이제 확인이 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비마를 차단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이제 마스크의 위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천 마스크나 이런 거는 깨끗이 빨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일회용이면 일회용대로 쓰시는 건데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조금 소독을 하시거나 따로 걸어두시거나 해서 조금 말려서 쓰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진 거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는 거는요. 그 전에 저희가 했던 거는 생활 속의 거리 두기였잖아요.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주의하고 개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가능하면 활동을 자제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이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내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 그 다음에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무관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에서 하는 거는 운영을 중단을 하고요. 민간에서는 고위험시설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늘리고 사무실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의 격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가 되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3단계는요. 3단계는 저희는 이제 안 가야 되는데 3단계로 가게 되면 필수적인 어떤 사회경제적 활동 외에 모든 거를 다 중지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네. 모든 거를 중지한다. 그래서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사 내에서도 좀 모이기 힘든 거겠네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전원 재택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필수적인 인원만 사무실을 상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재택 인원을 늘린다. 2단계에서는 그 정도라면 3단계에서는 가능하면 전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최소한의 인원만 사무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얘기를 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3을 제외하고는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3단계에서는 모두 원격 수업을 하고요. 또는 휴업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효과도 굉장히 좀 안 좋아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좋은데 어떻든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면 또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지역 경제에 침체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큽니다. 요즘에.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19가 계속 이 정도로 고강도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적으로 고강도로 해야 된다. 이러면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방역을 더 잘해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좀 더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통제를 잘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떤 활동이나 생활을 덜 침범받는 하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잘 지켜주셨을 때만이 사실은 지금 400명 발생하고 300명 발생하는 것들을 또다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잘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 방역이나를 잘해서 우리가 잘 통제했을 때만이 사실은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이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교내에서 확산되는 일이 좀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학생들이나 교직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또 좀 발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또 지역사회 전체가 또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이제 충남도에서는 그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교 밀집도를 한 30% 7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격 수업을 또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귀가나 외출금지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많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 방역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 다음에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본인의 이제 어떤 건강 상태에 특히 이제 발열 상황을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나 PC방이나 외부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또 밀집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확산될 때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교육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좀 필요할 텐데 행정에서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 그 행정과 주민 다 모두 너무나 애를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렵게 지켜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집단 발생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금 가능하면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외부활동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외부활동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개인 방역 특히 마스크 손 씻기 잘 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확산을 좀 저지하고 조금 통제하고 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고 더우시고 어렵지만 조금 노력해서 다시 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지금도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충남 감염병관리지원단 임지혜 부당장과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자세 짚어봤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바라봅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idi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많은 감염병관리지원단일